부장님 여기 앉으시죠? 아, 예, 예. 대표님이 여기 앉으세요? 아닙니다. 예, 예. 아니, 그래도 그 송장 출력하고 하는 거 예, 예. 그래도 뭐 저 안 틀리게 잘... 아, 우여곡절 끝에 아주 해냈어요. 아, 오늘 굉장히 좀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네네네. 제가 이 회에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진행되는 일들 점검하도록 할게요. 문 전무님 지금 코르의 툴키퍼 이거 준비하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모타고 벨트 풀기가 약간 홈이 적게 파져서 그걸 다시 더 깊숙이 파서 지금 교체를 하고요. 또 그 소울이 12에서 24로 다시 전환해서 좀 그 소울 힘 좀 세게 하려고. 네. 지금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뭐 하고. 마무리 되는 걸 한번 제가 실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1차 납품이 2월 23일이니까 맞춰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C 인증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C 인증은 지금 인증이 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KC 인증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전자파하고 전기가 이제 나눠지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대 공인기관에서 해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자판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챔버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제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수민 이사님 그 저 대전 출장 언제쯤? 다음 주 금요일 날. 23일 날요? 네네. 그 23일 날 가게 되면은 그 오토가디언 측 가는 거잖아요. 예예. 거기 가게 되면은 덴탈 상황, 장박부 상황 이것 좀 점검하시고 그분들을 의논하시면 될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장 님 그 김치 에너지 음료 개발 기획관 준비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덜 날래주고 했는데 외국에서 이거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이 음료가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아, 자판기를 의뢰하는구나. 네, 자판기만 팔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뭐 아이디어 있으면은 여기 좀 추가할 거 없는지. 총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프레임으로 감정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9번 라인부터 1번까지 가는데 지금. 체형에 맞게 건강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일단은 그 오늘은 요걸 같은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 또 또 의견을 뭐 좀 하자고요. 예, 예. 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한참을 위해 애10월 Gore에. мод pool. 와. 이런 강 verschiedene seig مسото FVO가ijnco morningrutan